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시청자들께서는 몇 번의 탄식을 내뱉으셨습니까? 언론은 부추기는 존재, 국회는 난장판을 만드는 집단으로 치부됐습니다. 특검이라는 국민적 요구는 정치선동, 네 글자로 요약됐습니다. 대통령은 나라 걱정하며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휴대전화를 안 바꾼 탓에 이상한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됐고 사랑스러운 아내는 순진하고 매정하지 못해 악마화된 것이다. 누구에게 무엇을 왜 사과한 건지 사과는 맞는 건지 알 수 없었던 회견.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변호인 윤석열의 회견으로 느껴졌습니다.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 morgen에는 억 at한 이유ся는 강나예요. 한 문자에 einenInternation. 약 14,14 mayoría 중만불ale 첫 사람들을 쓸 수있게 다질 을 Spa. 앵커 공개월 인정하고 진통을 보입니다.